군은 올해부터 청년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청년정책을 발굴해 추진합니다. 군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취업자격취득활동비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업동기부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는 자격취득활동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2022년 1월 이후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 토익등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이며 1회당 10만 원, 1인당 최대 2회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기준과 제출서류는 동대문구 누리집을 통해 1월 중 공고할 예정입니다. 유다니아 동대문구청장은 새로운 청년지원 정책들이 코로나19의 여파와 고용위기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세대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밝힐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